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예쁘기네 분식집을 차렸어요 이건 1호점 이건 2호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분식 좋아하시나요? 저는 밥 안먹고 이런것만 먹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은 여러가지 맛있는 분식들을 그림으로 그리고 스티커까지 만들어볼게요 그럼 시작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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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림 그리다보니 너무 먹고 싶네요! 저는 이제 떡볶이 사러 갑니다!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